저희가 타이비에 가기 전에 자전거를 인도에다가 놨었는데 그게 참 인도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거기다 놨어요. 놓으면 안 되는데 거기다 놨어요. 근데 갔다 와보니까 자전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에야 겨우 자전거를 찾아왔어요. 다행히 벌금은 없었어요. 다음엔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싸이치엔이라고 말 안 했어요. 우리 또 보지 말아요. 안 올 거예요. 이것은 덕분야에 이 탐지로 하는 대화되네요. 양롱? 응, 시. 봉취. 좋은 경험이었어. 언제 집에 가냐. 엄마네집이 가들고 타고 궁금한 라일리 시스템가 엄청 맛있어요 이게 이빠 이빠 이렇게 많이 넣어도 어떻게 이렇게 아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에 왔어요 바로 마라시아 육수 많이 먹을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 먹었었어요 근데 한국 먹다 와서는 아직 한 번도 안 와서 오늘 먹으려고 왔어요 수고할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아아아아아 vor 마지막으로 와우 pasó 오 뭐죠? 안되gt 왈도 이니깐? 오 오케이 오 아 왈도 이니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처음 먹었을때는 자꾸 맛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계속 생각이 나서 한 이틀만에 또 먹을거 같습니다 근데 운동성이 너무 맛있다 먹는게 너무 맛있어 이게 너무 맛있어 저한테는 무슨 맛은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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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muita dist physic 해야지 진짜러 그리고 교육은 저기... eenton 야. 공은 아기맥아이 또 다른가 오늘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는 한 번 더 한 번 더 생름 생름 행복해 생름 생름 고구마가 여기 좀 많이 있거든요 이게 한 봉지에 90원 두 봉지를 사면은 레몬, 꿀, 고구마? 이런 거를 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사려고 고구마를 두 봉지 샀어요 와우! 맛있어 쫀득하고 이렇게 다다야 가자 그만 먹어 너무 맛있어 찍어붙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다야 아직도 안 먹으면 안 먹지 지금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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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